안녕하세요 장난감지입니다. 저희 보문점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만의 보문은요. 바로 맥도날드 1월 해피밀 장난감 자 스노피 더 무비의 5종 세트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. 여기 있는 맥도날드 해피밀을 한 세트 사면요. 이렇게 하늘 장난감 주는데요. 저는 총 5세트를 샀습니다. 자 여기 있는 이 박스에 넣어주는데요. 이 박스는 너무 귀엽죠? 그러면 자세히 볼까요? 여기는 자 루시 여기는 스콜더 여기는 셀리 앤 스누피 아 슈레더네 슈레더 앤 스누피 여기는 셀리 앤 스누피 여기는 스누피 앤 스피닝 스누피 우주스타 그리고 여기는 라이너입니다. 자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. 자세한 리뷰는 제가 집에 가서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. 빠이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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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Wear 루시 루시 매주 루시